쿠크 앤 토크! 오늘도 맛있는 토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함께할 주인공은 바로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처럼 편안한 배우 오만석 씨인데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오만석 씨와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곰탕보다 진국인 남자 마성의 배우 오만석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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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멋지게 해주시네요. 맘에 드세요? 곰탕보다 진한 남자인데 저 곰탕을 원래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오만석 씨가 원체 다재다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요리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뽐내십니다. 요리 솜씨를. 뽐낼 수준은 안 되고요. 그냥 집에서 제가 알아서 먹는 것들은 잘하는 편인데 아주 잘한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어떤 요리를 만드실 건지 메뉴를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인데 자주는 못해 왔거든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돈까스를 한번. 돈까스! 5천만 국민이 사랑하는 음식 돈까스 오늘의 일일 셰프 오만석 씨의 돈까스는 과연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막은 물론이고요. 입장까지 출중한 오만석 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만석 씨가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은 칼질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칼질은 잘 못해요. 아 요리는 잘하나 칼질은 못한다. 저는 가위를 많이 씁니다. 집에서 음식할 때 가위를 많이 써서 그래도 한번 양배추를 양배추를 예쁘게 한번 체를 썰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만석 씨가 과연 얼마나 요리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칼질은 잘 못하는데 천천히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빠바바바밤 이거는 힘드신가요? 채소도 아플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어차피 제 배 속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오늘 태진 씨만 드시는 거죠 음식은? 같이 드셔야 돼요. 저도 먹어야 돼요. 손은 씻긴 씻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4월 25일 날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고요. 살인소설 여론조사 나오고 보니까 선거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그 누구도 이보다 비열할 순 없다. 오만석 씨 또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작품 살인소설 개봉 날짜가 근데 서양 센 친구들이랑 붙더라고요. 저 태평양을 건너서 그러니까요. 배 군단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떡해요? 자주 국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살인소설이 저희 스스로 자생력으로 저는 그래도 어쨌든 그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등 했을 공약 같은 거 질문 받으셨나요? 혹시 인터뷰 하실 때 많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만약에 200만이 넘었다 하루 종일 극장을 돌아다니며 살인소설을 보러 오시는 분들께 인사를 다니겠습니다. 우와 헤드윅 복장으로 네? 괜찮겠네요. 이러면 이벤트 즐겁게 살인소설 보고 영화 무서운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 맨 오브 라만차인데 굳이 지났던 헤드윅 공연을 맨 오브 라만차 복장으로 그러면 그러면 좋습니다. 투구랑 창 들고 다니면서 맨 오브 라만차 그리고 제가 뮤지컬 티켓을 사서 드리는 거 몇 분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다. 재밌고 통 크고 의미 있는 공약 한꺼번에 이야 199만에서 멈췄으면 좋겠네요. 자 이쯤에서 잠시 오만석 셰프의 돈까스 소스 레시피 나갑니다. 버터와 우유로 룰을 만든 다음에 우스터 소스, 케참, 설탕을 적당히 넣고요. 미리 볶아둔 양파와 버섯을 넣어서 천천히 저어주면 소스가 완성. 쉽죠? 네. 자 요리를 만드는 동안 오만석의 인생 레시피 가보겠습니다. 먼저 애피타이저. 입맛 담기게 만드는 오만석만의 다섯 가지 매력. 오만석 씨의 매력. 자 본인이 설명해 주실까요? 제 매력을요? 오만석 씨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는가.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연기력이죠 뭐니 뭐니 해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친근함.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 가면 한 번쯤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기도 하고 뭐 시골 어디 가면 항상 늘상 있을 것 법한 얼굴이긴 하니까. 닮을 꼴들이 다들 미남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오만석 씨죠? 네. 신화 에릭 씨고 강두 씨 자두. 만수르 씨. 이 중에서는 그래도 만수르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진짜 닮은데요. 이 분은 진짜 재력을 닮고 싶네요. 에릭 씨는 사실 처음에 호두밭 그 사나이 할 때 별명이 시골 에릭이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외모가 똑같으세요. 진짜로. 계속 시골 사람 같다는 얘기잖아요. 소스가 다 됐나요?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 맛을 더 볼게요. 맛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오만석 씨가 직접 만드는 돈가스 소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보기랑은 다른가요? 우세 소스를 지금 한 바가지 넣으셨어요. 조금만 더 넣어도 딱 그 우리가 먹는 돈가스 소스 맛 나올 것 같아요. 절탕 너무 많았죠? 너무 넣었어요. 소스가 지금 50의 물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소스를 만들고 이제 우리 고기를 또 한번 다듬어 볼까요? 네 해야죠. 이거를 잠시. 기름을 이제 올려놓으시고. 자 가겠습니다. 아 이게. 아 이거를 비닐로 하면. 꼼꼼하죠? 들러붙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고기가. 아 좋습니다. 아. 요즘 나를 제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열받게 하는 게 뭡니까? 어벤져스. 네. 네. 내 인생에서 봤던 악플 중에 제일 나를 열받게 했던 악플 뭡니까? 사극 처음 주인공 됐을 때. 네. 왜 멕시코 청년이 한국 사극 주인공.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내 인생이 가장 달콤한 순간. 최고의 행복. 오만석스 인생에서. 제일 달콤했던 보상. 기쁨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처음으로 제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셨던. 포도바크 사나이 찍었을 때가. 포도바크 사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큰 사랑을 받아서. 섭외는 쭉 꾸준히 오시죠 드라마도. 꾸준히 왔으면 뭐. 중간에 또 했겠죠. 그렇게 꾸준히 오는 편은 아니고요. 틈틈이 와요. 그냥. 그 뮤지컬계에서는 티켓 파워. 흥행 파워로 불리시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째 하락기를 걸고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는 후배가 있습니까? 정성화. 정성화 씨. 제가 했던 역할을. 그다음에 꼭 정성화 씨가 해요. 영상편집 갈까요 아니면 바로 소스. 성화한테요? 성화야. 잘 지내자. 성화야. 사랑의 망치로 얇게 핀 고기에 밀가루 옷을 곱게 입혀준 뒤에 돈까스 요리의 하이라이트 바삭하게 튀겨줍니다. 그리고 만들어두었던 소스를 자꾸 옷에 올려주면 오만석표 돈까스 완성. 이제 직접 먹어볼 시간 남았습니다. 휴제 돈까스. 와 또 먹고 싶네요. 맛을 한번 볼까요? 포도밭 그 사나이의 오만석 씨. 안녕하세요. 포도주.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네. 형 맛 썸보는 자리 같죠? 이게 지금 되게 우린이라고 냈어요. 괜찮은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삭건석한 게 만족스러운데요? 진짜 맛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화 할인소설 열심히 준비했고요.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석 씨 항상 응원합니다.